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한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을 한번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보다는 전현직 서울시청 직원들의 방조 혐의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주로 이루어졌었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추행 관련해서는 이미 박 전 시장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고요. 오늘 수사가 집중된 것은 서울시 직원들의 방임이나 방조 부분 그리고 2차 가해 부분인데요. 일단 서울시 직원들의 방임이나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고요. 온오프라인에서 2차 가해에 대한 고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서 15명이 기소될 예정입니다. 20여 명에게 그동안 피해를 호소했다고 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는 불기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왜 이런 결정이 난 겁니까? 경찰이 밝히기로는 수사상의 제안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진술이나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거라고 하면 이른바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물증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고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것이고요. 관련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지금 기소 여부나 혐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경찰 수사에 들어갈 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적이 됐었잖아요. 휴대전화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증거물을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네요? 네. 법리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이 정도가 한계다. 이렇게 경찰은 밝히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변사사건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성취한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확인을 못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에서 다시 또 수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것이고요. 또 실체적 진실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판단 외에도 별도로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어떤 제도적인 허점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들여다보는 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또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어떤 조사 결과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을 가지고 문제 제기한 쪽의 입장도 궁금하고 또 이거 관련해서 고소당한 쪽 관계자들도 이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입장이 궁금한데 지금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 서울시 전영직 비서실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나 부시장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전체 입장이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자신들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성취행과 관련해서 호소를 했는데 방임하거나 방주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성단체가 우리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역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성단체는 아직 공시적인 입장은 안 나온 상태죠. 여성단체의 입장은 지금 확인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취행 관련 의혹 관련해서 수사가 안 되면 조사라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지금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을 일단 경찰 차원에서 수사해서 지금 송치해서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차원에서 수사를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수사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무산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에 제대로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는지 과연 피해자가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호소를 제대로 들어줄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시간을 더 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와 말씀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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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